마이애미 미술관 마이애미 미술관에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을까요? 위에서부터 자라는 나무예요 마이애미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선셋 크루즈를 탈거에요 여기서 노느라고 갈 생각을 안하는 우리 어린이 어쩔거냐 어린이 마이애미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마이애미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마이애미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기가 뷰 포인트라고 합니다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 너무 재밌겠다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더라고 엄마도 뭐 하나 사드릴까? 여기 카페가 있대 너무 봅시다 너무 예뻐 멜론엔 야쏘 도전 섬고 칠고 æ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아이스크림 버스가 와있어요 핑크색인데 엄마한테 돈이 있는데 혼자 가서 어쩌려나 진짜 멋있는 마이애미 날씨가 좋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도 비올 땐 진짜 일주일 여행하는 내내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저게 바로 그 전설의 크루즈 저 크루즈 여행을 한다고 사람들이 하던데 우린 못 가겠지 언젠가 갈 수 있으려나 크루즈 여행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돈이 있어 아들을 저 다리를 건너면 사우스 비치가 나옵니다 바닷물이 막 깨끗하진 않은데 파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